반갑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회양을 해야 됩니다 회양이 불교의 정신입니다 촛불을 하나를 내가 가지고 있었다 이 촛불이 아깝다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내 죽고 나면 끝입니다 그러면 자기 앞만 밝힙니다 그런데 이 촛불을 옮기면 이 촛불이 옮긴다고 해서 이 촛불에 있는 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회양을 시키면 똑같이 이 등불을 옮겨줍니다 이 등불이 또 옮겨가면 만개의 등을 옮깁니다 그래서 하나의 베품은 만가지의 복이 온다 불교 방송에서 만공개가 있듯이 이름을 크게 키가 차게 장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남이 없다 이 말은 거대가 있음으로써 나의 행복이 있다 자타일시 성불도가 거래됩니다 그래서 암물이 퍼주고 퍼주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 바로 이 우리 마음의 등불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의 등불이 옮기고 옮기고 하면 100만개의 등불이 되더라도 내 등불은 하나 손상이 없습니다 그것을 회양이라고 합니다 회양이 물질적인 회양도 있지만은 마음의 회양이 놀랄만한 과학적 법칙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진 자는 마음이 들어 있으면은 더 무한히 베풀 것이고 가진 것이 없다면은 마음으로 인해서 몸이 몸짓으로 여러분들에게 펼쳐집니다 그러면 다 자기에게 이득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회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도 제자 각사는 노나옵나니 그동안 지극하게 몸으로 늘어 정신적으로 마음을 다해 닦은 모든 성과일체 기도 공득을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공량 올리오며 허공법계의 미래 제가 다 도로 이복덕과 기도공덕을 부처님의 위없는 불도에 해양하옵니다 해양을 마치며 지심으로 삼보이신 부처님과 부처님법 그리고 선임들께 예배하옵니다 이것을 기도할 때는 여러분들이 음성을 올려도 되고 묵독을 해도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도 주의 없으면 고성연불 하셔도 되고 그런데 이제 목이 아픈 분이 계시다가 스님 제가 큰 소리도 못하고 속으로 하려니까 기도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크게 했더만 요새 목 병원에 다닙니다 마음이거든요 내가 잘되는 방법으로 그런데 아무리 잘된다고 해서 고성연불이 옆에서 듣기가 싫어하면 고성방가가 됩니다 그래서 내 음성이 낭낭하게 그러면 이제 제가 음독을 하는 것을 음독 속으로 했던 것을 이제 밖으로 드러난다 생각하시죠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제 음독이 그러면 저는 이제 기도제자 각사는 원하옵나니 그동안 지극하게 몸으로 언어로 정신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닦은 모든 성과 일체의 기도공덕을 시방의 모든 부처님께 공량 올리옵나니 허공법기의 미래제가 다하도록 이복덕과 기도공덕을 부처님의 이유 없는 불도에 회항하옵니다 부처님이시여 이 회항을 마치며 지심으로 산부이신 부처님과 부처님 옆 그리고 선임들께 예배하옵니다 하면서 이렇게 절을 탁 올립니다 그러면은 행위는 마음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바로 내의 업이 바뀌는 정화가 됩니다 자 은어를 쓰는 것은 행위를 쓴 겁니다 은어가 이제 속으로 했던 것을 드러났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를 이어지면 바론이 나옵니다 이제 법화산매 참법은 6시 5회 다섯 가지 방법을 한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가 회항하고 난 다음에 나의 기도 나의 이제 기도문이 되는 거죠 이걸 바론이라고 합니다 그 바론문은 여러분만의 기도문을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다니시던 사찰에 스님들께 가서 제2 기도문인데 스님 어떻게 되십니까 하면 스님께서 이제 수행하실 힘으로 기도문을 이렇게 이렇게 또 하십시오 하면은 자기만의 기도문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냥 알게 모르게 몸으로 익혀져서 나오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이 일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염력의 법칙으로 여러분 삶을 바꿉니다 어느 날 그것을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요 자기의 발견이 일어납니다 예 내 안에 기본적 애고 내가 가짓던 생각 원래 이 마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생각이 깃들어져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늙었다라는 생각 안 된다라는 생각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 예 이런 생각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어느 날 그것을 법화산매 참법의 사국에 한 그것이 마음을 탁 칩니다 그러면서 일생의 삶을 이제 바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만의 기도문 예 이제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천도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천도제를 함으로써 이런 운명이 바뀌고 그리고 또 천도제를 해야 불교다 아닙니다 천도제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49제의 의미 내가 떠나신 분 부모에 대한 추모 망자를 기리고 내 마음이 유한 이런 것에 의해서 이제 49제 문화일 뿐이지 그거로 통해서 뭔가가 이제 업장 소멸을 하고 바뀐다 불교는 절대 아닙니다 재산은 지내게 합니다 불법이 희생제를 지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도 받으십시오 이게 이제 예수제입니다 이 문화를 제가 넣어놨거든요 이게 이제 극락왕생 발언입니다 내 스스로가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은 내가 이제 떠날 때 삼귀를 한 불교의 이제 큰 공득을 받게 됩니다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으면은 천도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 존재에서 더 나은 존재로 가는 발언문이 들어있습니다 생각은 어떻게 하느냐 따라 마음의 인자에 박혀서 다음 생을 그렇게 재생연결식으로 해서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것을 깨친 자의 쌍카루페카라는 평온심 평등심을 얻은 보살의 단계가 가는 원력수생이 있고 여러분들의 발언인 간절한 부친의 믿음으로 원력수생으로 가는 두 종류의 태어남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극락왕생 발언을 하시면은 다음 세상에는 여러분들은 천상계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불교는 천상계를 응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또 거기는 수명이 끝날 때가 있다 그러면 또 유뇌의 몸을 받는다 유뇌를 끊는 것이 불교 가르칩니다 그래도 하도 극락왕생을 바라니까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건 이제 기도 제자 누구누구는 할 때 이제 자기 번명 번명 없는 분은 꼭 다니시는 사찰에 스님께 불자오개를 받으십시오 불자오개와 삼귀를 하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삼재판란을 벗어나게 되고요 설렘 여러분들이 몸을 바꾼다더라도 천상이 태어납니다 그때 이제 똑같이 기도 제자 각사는 지극한 마음으로 바론 나옵나니 바라옵군대 저의 신심공덕으로 이내의 목숨 다할 때 저의 정신이 부처님의 온미하지 아니하고 맑고 또렷한 정신으로 즉시 왕생국 나가여 부처님과 많은 성연을 친견하고 모시며 성불의 해탈한 영원한 해탈과 대자유의 기쁨 이루지게 하시옵소서 발언을 마치며 온 마음을 다 바쳐 삼보이신 부처님과 부처님 법과 그리고 스님들께 예배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발언이 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넣게 되면 됩니다 제일 첫째 여러분이 스스로 구제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제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자등명인데 자등명을 위해서 법등명이 필요합니다 내 스스로 외에는 죽을 때 가져가는 거 자기 업밖에 없습니다 부모, 형제, 남편, 자식, 아내 아무도 따로 안 가져줍니다 천하 보금을 주고 황금을 준다고 해도 한번 같이 가보자고 한번 꼬시 보이소 따라올란가 한 평짜리 땅 안에는 자기가 더 갑니다 오로지 가져가는 것은 자기 업이다 선업과 악업이 있다 선은 마저도 떨쳐버리는 게 불교 철학입니다 불사선 불사악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그대의 지금 본래 면목은 어디 있느냐 어디든지 한 물건 없는 그 자리 내려놓는 그 자리일 때 여러분들은 생사를 초월하는 영원한 대자유 완전한 행복 세계 니르바나의 자리로 갑니다 그걸 기본으로 두고 중생심에 입각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 해야 절이라도 오지요 여러분들은 절의 가치를 모릅니다 선님들만큼 뛰어나게 이 수행을 한 분 없습니다 생사를 뛰어난 세계를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도 합리적이고 이것을 철저히 배운 분입니다 역사적으로도요 2600년이 흘러났고 역사가 기록한 2600년의 부타의 일생입니다 그 이전에 나 부타의 몸을 받기 이전에는 사아성지 10만급의 복덕행을 쌓고 쌓아서 틀림없나 틀림없나를 따지가 들어온 이 역사입니다 그 이전에 연동불의 시초부 이전부터 따지면요 이거는 무한한 세월에 완진한 전지전능한 자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 가르침을 배운 선님들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조금 더 이제 그 마음을 가지시고 어느 사찰이든 열심히 다니시면서 자기만의 등불을 찾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제 자력 수행이거든요 탈역은 신앙이고 그 탈역 중에서 뛰어나는 게 합리적 실존 신앙이 불교입니다마는 자력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원본 78 간행본 48페이지 이제 보면은 행도 도를 행한다 이때 이제 도를 행한다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부처님께서는 수행해라 나옵니다 이 수행은 좌선해라라고 나옵니다 좌선해라를 잘 드러낸 것이 금관경의 부좌이사로 해가 있습니다 자리를 펴고 앉아라 정말 이것이 출가자만 하는 게 아니고 불자도 수행자이기 때문에 수행성 수행자 중에 수행성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여기 계시는 수행하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펴고 앉을 때 이 불법의 진면목을 보고 자기 안에 자등명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무슨 생각하는 것 그리고 현재 나의 상황을 볼 수 있는 것은 고요하고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있습니다 나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이 생각이거든요 마음 밖의 생각이 깃들여져 가지고 있는 걸 앉았을 때 자기 생각을 봅니다 그 생각을 보므로서 여러분들은 아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세속의 명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선정으로 가는 것을 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좌순하라 부좌 이좌 이래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행도는 도를 행하는 방법이 이제 제일 먼저 부처님께서 강림하고 계신다 신심을 이제 부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법파 경을 기본으로 독송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절 뒷장에 가면은 실제적으로는 참선을 여섯 번 하는 육부정근 두 시간씩 여섯 번 하면은 육부정근 세 시간씩 네 번을 하면은 사부정근 열두 시간을요 이래 했을 때 네 번은 좌선하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행도 방법에 있어서 이제 이제 예경 이제 찬탄 이제 그 다음에 또 기삼보 하고 똑같은 행시기 때문에 이제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왜냐 자꾸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강결화 시킵니다 여기에 또 똑같이 이제 석가모니불 시방불 시방법 시방성 이 네 개가 나왔는데 이제 이것은 원문은 더 길입니다 불법은 내 마음을 찾는 마음 개발 수행이기 때문에 기도 역시도 내 마음을 찾아가는 그 기불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려면은 이제 예경은 관계를 줄여야 됩니다 이 긴 것을 제가 이제 사정례라고 합니다 네 번을 예법을 세게 네 번을 한다 그러면 사정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는 칠정례 일곱 번을 했으니까 그것을 이제 삼정례로 이제 원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은 석가모니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부다를 찾고 그 다음에 법을 찾고 그 다음에 성가를 찾는 그것을 이제 신심 차원에서 제가 넣었고 이제 참불 선언에서는 삼정례로 이제 더 간단하게 합니다 뭐냐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그 다음에 이제 불타야죽은 한 부처님으로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불 사실 예불할 때 초하루 외에는 여러분들에게 참선을 목적으로 그리고 또 설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신앙을 간결히 줄여줍니다 가련 지심정례공양 삼결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부 지심정례공양 시방산세 제망철의 상주일체 닮아야 하니요 지심정례공양 시방삼세 제망철의 상주일체 승가야 하니요 이렇게 끝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칠정례가 삼정례 됐고 그런데 아까 달마야중우에 불타야중을 뺏습니다 불타야중하고 석가모니부지님하고 땀돔 이중적이기 때문에 세계는 이렇게 간단하게 갑니다 이것을 이제 빨래로 하면은 부 땅 살아남 가참미 탄망 살아남 가참미 상강 살아남 가참미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더 간결화시키려고 하는 곳이 이제 명상센터입니다 수영센터는 그때는 이제 예불을 볼 때 조석에 어떻게 한 번만 서지 그냥 간단합니다 나무따사 나무った사바가 와도 아랏 tô 삼마삼부 따나 나무따사 바바와도 아랏도 삼마삼부 땀사 나무따사 바바와도 아랏도 삼마삼부 땀사 끝입니다 그것을 두 가지 결합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신심에 의해서 갑니다 이게 행도에 더 가는 것을 좀 더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불교를 하다 보니까 부처님 당시 때의 원음이 저희들은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이런 원음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원음을 찾고자 너무 더 가면 근본주의적 성향이 돼가지고 중국 불교는 불교가 아니다 중국에서 들어왔지 중국 불교가 아닙니다 대성 불교는 왜 일어났느냐 초기 불교의 문제점 보완을 해서 일어납니다 그럼 이 대성 불교의 현재 문제점이 다시 초기 불교의 근본을 빼버렸기 때문에 본래 불교의 핵심을 또 부합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은 처음이나 끝에는 대성입니다 대성을 벗어나서는 아닙니다 대성에서 말을 하는데 사상적 철학과 행동적 그 다음에 수행의 과의가 약하면 소승불교다 말입니다 초기 불교가 지금 우리에게 삶을 바꿔주는 내용이 더 큰 거르시면 대성 불교다 말입니다 그래서 소승 대성은 서로 주장인지 없습니다 그냥 대성이다 그리고 85페이지는 펴십시오 어느 경전이든지 개경계가 나옵니다 천수경의 개경계가 나오듯이 법화산매 참법도 개경계가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문은 보통 개경계는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근본으로 하시고 그 내용은 밑에 있기 때문에 읽으시면 됩니다 이 말은 뭐냐 법화산매 참법을 독송을 21위를 할 때 제일 첫째 먼저 여러분들 기도를 해야 될 것이 100번을 독송을 먼저 해야 됩니다 법화산매 참법 100번 독송은요 천소경 몇 번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내용이 말이 100번이지 그런데 이제 100번을 하게 되면 혀가 돌아갑니다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큰 글씨만 위에 있는 것은 무상심심 미모법 큰 글씨 해석이 밑에 있는 것은 작은 글씨입니다 각주 말고요 그래서 우에 무상심심 미모법 백천만금 난조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밑에 와서 위험 없는 미묘한 법 백천만금 만나기 어려워라 하면 두 번을 독송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한글이 읽고 싶을 때 있고 한문만 원본만 읽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건 이제 그때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 사경을 할 때는 한글 하지 마십시오 한문을 적고 그 다음에 이제 하면서 뜻을 새겨야 됩니다 백천만금 난조우 백천만금 만나기 어려운 이 미묘한 법이다 하면서 해석을 한번 보면 백천만금 난조우 이 하나에 딱 응축이 되지 않습니까 한문으로 여러분들이 적을 때 더 이렇게 새겨지는 공득이 있습니다 정 안되면 이제 한글로 읽는 보더라도 사경일 때는 한문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어져서 86페이지에 가면은 무랑의경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간략히 다루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무랑의경을 좀 다루고 해야 법화경을 이제 해부를 합니다 그래서 금방 이 무랑의경은 신심을 열어주는 법화경의 개경이라고 합니다 개경 열어준다 경을 개경 그리고 난 다음에 개경개 하듯이 그 다음에 이제 법화경 자체를 우리는 이제 본경이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이제 무랑의경은 중국에서 창작이 됐습니다 40년은 미현진실 법화경을 미찌랜 일본의 남묘 호랭개교 1년 중에서는 법화경만의 경중의 경이다 법화경 이상은 이상은 더 이상 경이 없다 법화경만 해야 정법이다 법화경을 하지 않으면 정법이 아니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법화경이 심취되면은 어느 날 법화경은 걸귀가 들어옵니다 그걸 제가 미현에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법화경만 수십 년을 해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제 모친에서 그걸 들은 사람입니다 자 이때 말하는 것은 절대 어느 누구를 폄하시키지 않습니다 더 나은 방향을 가기 위해서 더 효과성을 위해서 우리는 이 사바시에게 오실 때 불법 믿고 도따꼬어온 게 아닙니다 내 삶을 행복하게 재미있게 살다가 가고 그 다음에 생사를 벗어나는 그곳을 가자 그것입니다 그러면은 몸 아프고 밥 먹고 나면은 우리가 행복한 길로 가야 되지 맨날 밥 짓고 밥 먹고 약 먹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법화경이 왜 최고의 경제이냐를 내세울 때에 경문을 근거하는 것이 미현 49년 미현 진실 요즘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성불이 45년입니다 성불을 하고 45년 설법 옛날에 이제는 49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49년 미현 진실은 법화경 이전에는 진실을 드러내지 않았다 암경 방등경 반냐경은 진실이 아니다 우리의 불성 본자리로 가는 부처의 위대성은 바로 법화경에 있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량 없는 뜻을 갖추고 있는 무량의 경인데 우리에게 신심을 지어주는 제13공덕이라고 제가 제10공덕품의 제3이라고만 발체를 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독성행 분들이 암이 걸린 분이 암이 낫고 믿음이라는 플라시보 효과 그리고 불법의 힘이 천신들의 가호 지물력 이렇게 이제 됩니다 읽으시면은 어떠한 경전보다도 내 마음이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직자에 있는 분들이 다른 거는 또 안 하는데 이거 하고 성진한다 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딱 읽으셔 성진됩니다 오비일학이든지 어쨌든 근데 이유 없는 일들은 절대 없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사람 암한심이 점잖게 변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을 만납니다 아 불교라는 이런 것이구나를 또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플라시보 효과 또 풀어서 철학을 만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접행 중에 이 무량의 경 10공덕품 제3이 제할 때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학술적인 면은 또 상황 따라서 다시 바꿨습니다 이걸 이제 쭉 읽는 겁니다 이제 아까 같은 방식으로 묵독을 해가지고 쭉 읽으면은 103페지를 봐보십시오 103페지에 이제 법화경의 핵심이 드러납니다 원래 천태지휘대사는 법화산매참법은 법화경 제15 이제 안락행품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법화경을 하는 종파종단 이 법화경의 기본은 일본의 1년종이 우리가 이제 일제시야의 때 일본의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까 더 이제 저변 학대가 되죠 200만명이 지금 있습니다 성직자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끼리 모임입니다 법화경만 도성하면 병이 낫고 법화경만 도성하면 돈이 벌고 법화경만 도성하면 일가활학 이런 의미로 이제 되다 보니까 모이고 모여서 그렇게 일어납니다 십시일반의 모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정통을 갖고도 우리 불교들은 힘을 못 모으고 있네 옛날에 문화유산을 갖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깟 용어는 운때고 참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행히 이렇게 죄를 살리주고는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죽이십시오 죄를 죽이버려 불교가 일어납니다 저보다 잘난 분을 만나서 그분에 가셔서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보시다 하고 그 죄를 일으켜야 됩니다 죄를 망가뜨려 버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용이 그렇게 보시고 지금 천태지휘대사는 법화삼의 참법에 넣지 않았는데 왜 제가 방편품 제2를 넣었고 그 다음에 열애수랑품 제16을 넣느냐 시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달리 다가갑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학술적으로 왜 어떻게 했느냐를 제가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법화경을 정통으로 하는 종단에는 딱 두 개만 합니다 방편붐 제2하고 열애수랑품 제16 두 기줄만 해서 그 다음에 제목봉창이라고 이제 만드라 식으로 이제 이렇게 연부를 하죠 그래서 간결하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무랑어경은 많은 사람들이 신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넣은 거고요 그걸 독성하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방편붐 제2는 하도 제가 이제 옛날에 법화경을 6만9천3백8십 넉자를 원문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동으로 보도합니다 이시세전종산매안상이고 사례벌제불제의 심신부량기제문 난해 난해 멸제성물 백제불 소불렁제의 소유자여불증지금 백제불 만해 일제성물 백제불 쭉 이렇게 다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독성하고 독성하다 보면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밑에를 위에 사경 한문하고 밑에를 한문 보는 순간 그냥 한문 속에서 음률이 같이 알아집니다 그러면 신구의 산밀수행 티벳불교가 그렇게 말하던 것을 바로 안전자리에서 이끌어지버린다 이 말입니다 절대 한국불교는 전세계 불교를 포섭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배울 것 없습니다 모르고 이제 나갔을 뿐입니다 큰스님들 말씀이 다 맞습니다 몰라서는 제가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사경을 이제 하신 분이 있는데 목표를 열 번을 세웠대요 그래서 이제 쟤를 만나가지고 아홉 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거 3분을 1 정도 했는데 선이 뭐 짜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비 새는 지붕에 집을 살다가 만약에 비가 안 새는 지붕을 가진 집이 있다면 옮겨야 됩니까? 안 옮겨야 됩니까? 그래 하면 조금 알아 먹어 어떤 분은 열평 살이 사는 집을 백평이 있으면 옮겨야 됩니까? 안 옮겨야 됩니까? 하니깐 어떤 분은 말을 안 하고 계셔 왜 안 해요? 하니깐 청소하려면 그 백평은 내비계신 없어도 집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내가 공력이 이루어지면 안 해야 됩니다 열반에 사다리가 있다 손을 잡아요 올라가 이 손을 뛰야 올라가는데 여기만 또 얽매기가 있어 어떤 경우는 한 발만 매달려가지고 힘 빠질 때까지 있는 거예요 손을 놔야 올라갑니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갈아타야 돼요 그래서 3.7 수행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기도의 핵심은 내 정하지 않습니까? 정하는 어디서 놉니까? 보면서 내가 이래 살았구나 부처님 말씀을 잃었네 내 인생이 너무 이런 삶을 살았네 또는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나의 원인을 나의 문제가 내한테 있었구나 하는 순간은 방향은 달라집니다 눈물이 한량없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꿈이 나옵니다 꿈을 보고 난 다음에 부처님을 칭견하고 광명을 받았다 이제 이건 말로 합니까? 앉아서 탁 하고 참선으로도 가면 끝입니다 내 안에 경전 법화산매참법이 그냥 돌아갑니다 그냥 참회가 이루어지니까 누구한테든지 겸손하고 그 누구에게도 관대한 마음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법화산매참법이 항상 독성화되고 있는 거죠 놓아야 올라갑니다 그래서 뭘 하든지 여러분 스스로가 더 좋은 것을 만났다 천수교육을 하든 검광경을 하든 법화산매참법을 하든 아니면 부처님을 만나셔서 그냥 부처님에 대한 음성을 하든 내가 바로 거기서 얻으면 본인이 바로 법시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제시보다 더 큰 것이 법시입니다 법을 옮기는 자리로 가는 그 수행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방평품 제1을 하다 보면 이어서 열애수랑품 제16이 있습니다 자아계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자아득불레를 나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자아득불레 내가 부처를 얻어온 이래 이렇게 하면 부처님이 부처가 되기 이전에 이 마음의 본바탕은 중생이다 중생상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내 스스로가 인식이 드세였을 뿐이다 이 마음바탕은 절대 잘못도 없고 그냥 그대로 평화 그냥 그대로 평온 즉 불성의 씨앗이 들어있다 내가 내 인식을 그렇게 써서 그렇다 그래서 자아득불레 나는 원래 부처는 구원실성 과거 급전부터 되어 있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든 여러분이든 이 의미로 이제 되돌려버리면 이게 이제 우리의 본래 면목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아 내 마음이 부처다 이래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적심적불입니다 마음을 쓰면 과자 부처가 안 나옵니다 예 이런 의미로 이제 자아득불레 이 부분이 깊은 뜻을 담겼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삼칠 기도를 해서 열애수량품 제16은 당연하고 방평품 제2하고 외워버리십시오 그러면은 어디를 가든지요 공포불안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고의 달안이요 최고의 진언입니다 예 자기의 모든 예 제법 실상을 드러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넘기면은 111페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부처님 5도 가멍송이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는 왜 윤회를 받았나 윤회를 받은 것은 다른 거 아니다 예 집 짓는 자가 누군가 아 그것은 가래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집 짓는 자를 찾았다 이제 그리고 부숴버렸다 이 말은 이제 가래가 없다 예 애착하고 탐착하는 거 없다 진리는 마음 없다 바라는 마음이 없는 순간 여기서는 해탈이다 다음 생에 무엇을 받느냐 이걸 이제 드러낸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까지 쭉 제가 지금 기도하라 참선하라 그 모든 것은 바로 여기 예 집 짓는 자 뿌사뿌라 이 말입니다 이 그거 발견하는 거 그거 간단합니다 이 지금 막 들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라도 하십시오 고통이 일어나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면은 이거는 이거는 뭐 이제 이거는 뭐 천하 누구도 구제 못합니다 고통인 아는 자리에 성불의 씨앗이 들어있습니다 왜 고통인가 자동으로 알 겁니다 여러분들은 고통을 안 받으려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진화 심리학에 저절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론고만 찾아가고 내한테 유리한 것만 찾아가고 그런데 얻어질 바가 안 얻어졌다 내가 말이지 이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바람 피었다 여러분들 안에서 막 부글부글 오늘의 썰이 내리는 것보다 더한 거 일어납니다 자기 남편이 또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 그냥 이것은 막 조건적으로요 자기 안에서 모듈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자동적 시스템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가서 감회 안 둔다 내 안에 어쩔 것인가 자기 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하라니까요 이것을 수행을 통해서 아는 자만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네 이래봐요 업 밖에 저지르나 인연대로 일어나고 인연대로 사라지는데 들은 만큼 생각해가지고 아 그래 내가 무슨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 그 부분 사이는 또다시 돌아옵니다 절대 완전한 자금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바라는 마음만 없으면 그냥 일생의 일편단심의 사랑을 하고 그리고 바라는 마음만 없으면 뭐가 어디 남한테 가자가 꿉쓸입니까 내가 가진 게 없으면 바라는 게 있으면 가가지고 돈 빌리러 가야 되지 그리고 뭐가 있으면 가가지고 또 이렇게 본의 아닌 이제 이 비유를 맞춰주는 아참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에이 그거 우리 당당한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라는 마음만 없으면 아니 니그럴세 내그럴세 그러면서 불자 오개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참 항상 지성적이고 그러면 저절로 들어옵니다 모든 것이 이 논리로 이제 바라는 바 이게 사성제의 집성제입니다 이것만 이제 잘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오도송을 딱 하고 나면은 보탑계가 이제 있습니다 이 경을 지니면서 하는 공덕인데 이 경 법화산매 참법 자체가 독송하는 자체가 용맹이요 용맹정지인 직의 계를 지키는 것이요 그리고 해탈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참회문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천수경의 참회문과 더불어서 이제 법화산매 참법을 제가 응용했습니다 자 딱 넘어갑니다 마지막에 114페이지 정대계 이것은 이제 부처님이 불또 멸도하신 이후에 열반하시다 이거는 부처님께서는 파리니바나 반열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부처님한테는 파리니바라를 쓸 수 있습니다 열반을 죽음의 용어로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멸도라고 제가 이렇게 전의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반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나 아란만이 파리니바나를 한다거든요 원적에 들었다 그런데 아무나 돌아가시면은 열반했다 하니까 불교가 죽음하고 연견되는 것만 있거든요 생사가 따로 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멸도한 이후에 이 법화산매 참법 또는 법화격을 받들고 그리고 독송하고 수지 독송 해설 설사하는 자에게 그것을 줄여서 나무 묘법연하경 이것을 원형으로 돌아와서 나무 붙다 사 이 한마디에 항상 모든 불법 호법신이 이제 보호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원하는 바를 성취시켜준다는 이 이제 법화산매 참법의 경전을 그렇게 받들고 이제 이렇게 해라 이 의미거든요 강이 잘 덕시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 맞다 하거든 그러면은 이 경전은 땅바닥에 놔야 되겠습니까 안 놔야 되겠습니까 서로 마음을 알겠거든요 이게 딱 박혀야 되는 게 그러고 난 다음에 볼펜을 우에 턱 놔보고 기도하는데 휴대폰을 말라고 하세요 휴대폰 저기 놔두면 될 건데 우에 턱 갖다 놓고 그러기 정대기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활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간략본에는 없지만은 115페이지에 좌선산매가 나옵니다 이 기도는 10가지 법으로 한다 마지막에 좌선산매에 놓은 것이 참선은 기도하는 것도 내 삶을 바꾸려면은 거기에 권원적인 걸 바꿔야 됩니다 권원적인 것은 뭐냐 내 마음 안에 내 스스로 고정관념 나의 인자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업의 실타리를 풀거든요 이미 지나간 건 내가 어쩔 겁니까 그래서 부친님께서는 지나간 것은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거는 설파하지 마라 과거를 원망할 수 없습니다 나도 알지도 모르게 지었던 죄들이 많아요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유죄가 아니란 내 행위는 유죄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죄를 죄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원재론이 아니고 유 무재론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마음은 생각이 그래서 그렇지 마음은 절대 태평양같이 물들 바가 없다 그리고 허공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식에 걸려지다는 말입니다 참여만 하면은 바뀌어집니다 몸이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무지 무명 몰라서 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미래도 그를 일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나간 과거는 설파하지 말고 오지 않는 미래를 애달파하지 마라 미래라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미리 여러분들은 온갖 건심 걱정 다 합니다 잘 될 일도 미래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잘 된 일이 미래 좋을지 안 좋을지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묵묵히 지금 현재만 머무는 사람 시간은 현재도 없어요 흘러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마음의 시간은 언제든지 그냥 그대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마음의 시간을 항상 보면은 9세 10세 호상적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절대 영혼의 세계에 들어 있습니다 어디에도 티끌 하나 묻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행위만 있다 거기서 고통받을 내 행위자가 없다 이것이 본래 무일물 한 물건 또 없다 이것이 무화입니다 이래 보시고 참선 좌선 삼매는 연불로서 하는 법 그리고 참선을 하는데 이 참선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부처님의 성부를 수행했던 안반선 그리고 중국에 의해서 부처님의 당시 위빠사나를 더욱더 위빠사나로 다가가게 한 수행법 가나선입니다 가나선이 중복된 말씀이지만 방송에서도 했습니다만 왜 뛰어나느냐 가나선은 다른 말로 하면 위빠사나입니다 위빠사나의 언어를 천티지휘대사는 관법 위빠사나를 하려면 싸마타 없이는 안됩니다 그래서 지관법이라고 했습니다 지관법을 천티지휘가 썼을 때는 원문으로 돌아오면 싸마타 위빠사나입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각경 등 어디를 보면 비발사나라고 한문으로 비발사나입니다 비발사나는 우리는 위빠사나 또는 위빠사나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대로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런 점을 또 달리할 때 깨침으로 이끄는 분들을 참선을 먼저 해본 큰 고성이 있다 조사 조상의 조사성 가면 가나선은 똑같이 달마의 우리 조사선 선종의 뿌리로 가면 달마입니다 달마가 말씀하는 게 달마혁명론 달마관심론이 있습니다 관심론 마음을 본다 아까 지관법 할 때 마음을 본다 관심 그러면 이 관심은 또 뭐냐 언어로도 가면 바와나 나의 수행은 바와나 수행이다 즉 바와나는 마음개발이기 때문에 마음개발을 한문으로 줄이면 관심법이죠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개념 측행에 의해서 행주자와 어묵 동정에 안고 서고 보고 듣고 그리고 옷 입고 음식 먹고 마시고 사람 만나서 말할 때에 언제 어디서든 나를 놓치지 말고 항상 알아차리라 분명히 알아차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내자가 딱 들어갑니다 더 멋집니다 경호선사께서는 소소영령이 지각하는 놈이 먹고 이랬습니다 지각하라 싸띠하라 하고 싸띠하는 놈이 먹고 하는 자체가 다릅니다 싸띠하라는 훈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깨친 자유에서 서로 만났을 때 그래 싸띠하는 놈이 먹고 하면은 하나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정신내면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켜보는 놈을 지켜보는 수행법으로 더 나아가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또 체험에 의해서 그래 이 지켜보는 놈이 먹고 이러면은 모든 함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유위법이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안고 서고 행주 좌우를 항상 지각하라 이것을 일상관으로 포함시켜서 지켜보는 놈이 먹고 뭉쳐졌죠 지켜보는 놈을 항상 보면은 여기 여러분들은 관찰적 자아를 발견합니다 지켜보는 의식을 알게 됩니다 의식하는 나를 여러분들 보게 됩니다 통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모든 것을 통제하는 힘을 길렸습니다 의식은 똑같은 의식인데 제 삶의 눈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심한이다 해안이다 불한이다 라고 나눈다 이 말입니다 이게요 이랬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모든 것은 근접산매를 이루셔야 됩니다 적적성성이라는 것은 선정을 얻고 나온 다음에 근접산매에 적적성성이 있고 그리고 산매 얻기 전에 적적성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은 전부다 여러분들이 화두를 들던 연부를 하든 안반선을 하든 그 이전 선정 얻기 전에 적적성성 수준입니다 선정을 얻고 난 다음에 적적성성의 수준은 수다운 사다움 안한 아란으로 가는 바로 성자의 레벨로 가버리기 때문에요 그럼 성자의 레벨이 어떤가를 제가 이제 밝혀드렸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적적성성이 근접산매 선정 얻기 전에도 적적성성은 누구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불법은 만천하의 진리로 다가갑니다 체험을 하지 않으면 이제 안되는 거죠 그래서 체험자와 실력이 있는 곳은 모든 것이 번영이 있고 결과를 승차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호선님이 뛰어난 면입니다 소소영령이 지각하는 놈이 뭐고 소소영령은 체험의 대상입니다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말띠맑고 끼어있는 영묘함 실력스러운 거 내 의식이 들어가 있는데 내 생각이 들어가 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것을 이것을 일행산매로 여유하게 그대로 저 사람 저래 생각하구나 내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네 천하 만물은 각자의 존재하네 전혀 내 의식이 없이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 어머니가 애들 입장에서 아 저놈이요 지금 요래 하네 그래 요래 살피 주네 애들한테는 그래놓고 자기 자녀분한테는 남편이 그래놓고 왜 그러는데야 그 마음을 여러분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못 써 이걸 이제는 흔들림 없는 그대로 순수해 그대로 마음을 보는 걸 이게 소소영령입니다 이거는 선정을 얻지 않으면 이 말을 체험을 못합니다 그래서 윗바사나 중에 윗바사나다 말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얻은 것을 에이거 그거는 낮은 단계야 안고서 보고 듣고 일제째 일제시에 소소영령이 지각하는 놈 먹고 딱 하는 거네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생각을 탁 열어갖고 바로 견성오도의 길로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하대호가 일어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수행법이 안반선 부처님이 성불수행도로 간 것은 법화경을 읽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안반선이라는 안반수행행에 기록된 그 방법으로 의해서 당신이 성불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후대에 모든 컨선님들이 깨치고 난 다음에 상황 따라서 펼쳐진 것이 지금 가나선입니다 왜냐 윗바사나 수준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그 당신때는 초기불교가 남방불교가 어떻게 교류가 안되겠습니까 달마대사는 벌써 남방의 선임인데요 와가지고 보니까 당신이 했던 법도 중국적 상황 사람이 인종의 상황 문화적 상황에 있어서는 이 관심론은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면서 전개돼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저 전통과 맥이 있습니다 초기불교가 미얀마보다 더 깊습니다 왜냐 달마대사의 맥을 그대로 타고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조상붙도 다르지 않고 그리고 순리행증 내용에도 금방 윗바사나 중에 윗바사나다 누구다 더 빨리 이루어집니다 다만 초기불교만 조금만 더 가미한다면 천하무적이 되는 가르침이다 그리고 정신한류를 펼 수 있다 토양적인 것이 한국인의 기질 역동성 두 번째 한국 불교의 인프라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류는 많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 정신한류로 돌아옵니다 고생하셨습니다